자 지금 큰큰한 사건, 그것도 끔찍한 사건이 두 번이나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안동 칼부림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충격의 아베 사망 사건이죠 두 사건 모두 급소를 공격당하고 나서 과도한 출혈로 인해서 사망해버린 사건인데요 하나는 칼에 의한 배임 상처로 목 혈관이 다쳐서 생긴 사건이고 하나는 총기에 의해서 목과 팔의 혈관이 다쳐서 생긴 사건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람의 급소, 이번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급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소라는 말은 원래 무술,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등등에서 경락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말하는 용어로 대충 뭐 아무리 달려내도 강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만화책이나 무협소설에서나 나올 지금 보면 뭔가 싸이빌 느낌이 팍팍 나는 말이었는데 이 용어가 현대의학에서도 얼추 다치면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말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죠 영 좋지 못한 곳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고자라니! 여튼 이 급소는 큰 혈관이 지나간다거나 신경이 복잡하게 얽힌 곳이거나 혈관의 크기가 작더라도 워낙 촘촘하고 많이 얽혀있거나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곳을 다치게 되면 무력화가 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게 될 수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곳은 역시 영 좋지 못한 곳 낭심, 사타구니 등의 생식기와 심장, 뇌, 간, 척수 등등 내장기관이나 신경기관이 있죠 하나같이 다치면 골로 가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 말고도 뉴스에 오르내린 이들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곳을 다쳐서 위험해진 경우인데요 안동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 목동맥을 다쳐서 아베 사건의 경우는 좌측 어깨 근처 쇄골 및 동맥에 총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어버린 사건이었죠 뭐 사건 내막이야 뉴스에서 다루고 있으니 내막이야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두 사건에 주목해보면 각각 경동맥과 쇄골화 동맥 혹은 상완동맥이 나오는데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는 동맥으로 총 4개의 동맥 중에서 앞쪽 2개를 의미하며 뇌로 들어가는 혈액의 80%를 보내주는 중요한 혈관이죠 일반적으로는 목젖 위치에서 양쪽으로 3cm 대충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목 피부에서부터는 약 4,5cm 깊이에 위치하는데 대충 커터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깊이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의 경우 이 경동맥을 통해서 분당 500cc 정도의 피가 뇌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길 찔러서 피가 줄줄 샌다면 성인 남성의 혈액량이 대충 5리터 정도고 실현량이 40% 정도 되면 사망하므로 단 수분만에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 부분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나도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위험한 곳이다 보니 사건이 터진 후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수초만에 몸을 못 가누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아베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 결과로 좌측 상안부에 총을 맞아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결론이 나 있는데 좌측 상안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쇄골 밑에서부터 위팔 부분까지 굵은 동맥 가닥이 지나가는데 각각 지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쇄골 밑 동맥, 겨드랑이 동맥, 상안동맥이라고 부르죠 기사로 미뤄볼 때 우측 목과 왼쪽 가슴에 출혈이 있었다는 걸 봐서는 쇄골 밑 동맥에서 겨드랑이 동맥 부분에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쇄골 밑 동맥의 경우 쇄골 아래 음푹하게 들어간 곳에 있고 피부에서부터 약 6cm 깊이에 있죠 경동맥보다 굵기가 더 큰 동맥인데다가 굵은 만큼 더 많은 혈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충 분당 600에서 700ml까지도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뭐 뉴스에도 나왔으니까요 거기다 보통 이런 큰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바로 근처에 큰 정맥도 있어서 다치는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동맥만 다치는 게 아니라 정맥도 다치면서 안 그래도 칼칼 쏟아지는데 두세배로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수초만에 사단이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런 곳을 다치게 된다면 방법이 없을까 하니 뭐 꼭 칼부림 같은 거 아니더라도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때는 정말 피나는 부위를 접히기 위해서 꽉 누르는 방법 정도까지는 가능은 합니다만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패닉에 빠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긴 합니다 여튼 이렇게 급속 특히 경동맥과 쇄골미 동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위험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 뭐 사실 뭐 조심하겠다고 뭐 되겠나요 이런 뉴스가 좀 안 나와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